0000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양홀딩스입니다. 삼양홀딩스 은 은 동사는 삼양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지주사업과 투자 및 임대사업 등을 연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수입 원천인 배당금 수익, 상표권 사용 수익, 임대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원천을 확보하고 있음 2023년 1분기 보고서 기준 총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식품 부문에는 설탕, 홈메이드 제품, 쇼트닝, 식용유를 주요 재화로 보유한 삼양사, 삼양 F&B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24년 10월에 설립되어 1968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지주사업과 무역 및 임대사업 등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매출 부문은 식품, 화학,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 및 화학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인 주 삼양사 삼양이노캠 주 주 삼양패키징 주 KCI 등과 해외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주 삼양바이오파물 흡수합병 재무 대시 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 기타 부문의 부진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의 역성장애도 설탕, 밀가루 등 식품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인건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화학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설탕, 밀가루 등의 식품 수요 감소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7월 19일 기준 장마감 삼양홀딩스의 시가총액은 6,10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양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04위입니다. 삼양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856만 4,201 흔한 주입니다. 삼양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양홀딩스의 퍼은 13.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만 1,53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7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1배, 23만 3,4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03억원, 3,517억원, 1,32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33억원, 2,741억원, 1,058억원입니다. 삼양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0번지 22%이고 유보율은 3,792.7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 더하기 0.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3.72이며 전일 대비해서 9.58 더하기 1.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홀딩스의 2023년 7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만 1,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만 1,20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7만 1,4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norm tit swap